지난 8월 24일, SPC 배스킨라빈스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워크샵 바이 배스킨라빈스 매장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배스킨라빈스의 9월 이달에 맞인 우석이도 외계인 언톱쇼볼 4분과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많은 팬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벤트는 매장 오픈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현장에는 배스킨라빈스의 브랜드 모델로 선정된 배우 변우석이 참석하여 행사에 더욱 빛을 더했습니다. 변우석은 직접 우석이도 외계인, 제품을 소개하며 특별한 맛과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달의 맛은 변우석이 즐겨 먹는 민트 초콜릿칩과 엄마는 외계인을 조합한 아이스크림으로, 민트 초콜릿칩과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프레첼볼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변우석은 제품 소개 외에도 개발 QA, 미니게임, 럭키드로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기줄이 길어질 정도로 많은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변우석의 팬들은 그의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제품을 체험할 기회를 가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 전부터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이 쏟아졌고, 현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SPC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이달의 맛 우석이도 외계인을 전국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변우석은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 베스킨라빈스의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하며, 이달의 맛 우석이도 외계인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우석이도 외계인 언톱쇼볼 4붙는 변우석의 열정과 베스킨라빈스의 창의적인 아이스크림 조합이 어우러진 뜻깊은 행사로,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순간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